당대표 경선 출마를 포기합니다. 공개적으로 저를 비하하고 음해하며 비난과 조롱의 방송을 생방송으로 반복해서 진행하는가 하면 조 대표의 극성스런 지지그룹 중 일부 당원들은 공식 카페와 페이스북 등에 몰려와 집단적으로 인신공격성 발언과 댓글을 남기는 것도 모자라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 항의를 하거나 따지기도 하고 모 유튜브 방송 진행자는 공개적으로 탈당을 권유하는 사태로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공당의 당원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비민주적인 폭력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하였기에 감내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으나 지난 5일 우리공화당 공식 카페에 제가 두 번째로 올린 글에 대하여 가장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명정대학의 선거관리에 임해야 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공개적으로 경고를 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조 대표가 차기 당대표 후보자로서 보여준 지금까지의 행보와 비교했을 때 심히 부당하고 편파적인 처사이고 평평성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더 이상 당대표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한다거나 내가 평소 가진 생각에 대한 정견을 맘놓고 자유로이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으며 경선에 임한다고 한들 들러리 역할 받게 할 수 없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기에 저는 고심 끝에 이번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동안 저를 지지하고 성원을 아끼지 않은 당원 동지 여러분께는 감사의 말씀과 함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의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포용하고 큰 틀에서 외연 확장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현 체제로는 더 이상 외연 확장이나 성장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앞장서서 당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저 또한 지도부의 일원이었던 사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공화당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면서 저는 평당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우리 공화당 전 대구시당 위원장 강덕 소울림